조은혜 선수는 이제 피부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죠. 스트라이크를 먹은 다음에 공략을 해. 투어 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라인빅스의 정혜민 투수를 괴롭히는 겁니다. 여기서 안타가 나오는 것보다 공 하나를 더 던지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. 하하 여기서 또 칩니다. 무격수 앞에 땅볼 1루에서 공 놓쳤습니다. 에라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1루에서 세입입니다. 에라가 나왔어요. 대사의 3루 주장 홈까지.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에라는 큰 에라입니다. 앞서 계속해서 특히나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연필아 선수의 아쉬운 플레이였어요. 그렇죠.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선택도 1루 쪽에 선택한 걸 잘한 거죠. 왜냐하면 점수가 10대 2의 큰 점수 차이니까 투볼에 계속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. 이 공을 1루 수가 잡아줬더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잡았으면 아웃이었죠. 안 바운드라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송구였습니다. 초구 스트라이크. 이제 2루 주장으로 미끄러져 들어봤습니다. 자, 2루 주장으로 미끄러져 들어봤습니다. 자, 2루 주장으로 미끄러져 들어봤습니다.